안녕하세요. 윤빛나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회원님들 오늘 좋은 날이라 저녁 식사. 뭐를 먹냐? 고국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니저님 생신이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다 같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또 우리 미소원님, 우리 회장님, 여기 우리 현진아님, 우리 매니저님 한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기빠진 날이라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주셔서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더군다라는 부분이냐면 우리 윤빛나 가수님께서 담당님한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셨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맛있게 즐겁게 만드셨습니다. 저희만 좋은 자리만 드리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 현진아님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우리 진짜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언니, 반가운 얼굴이 힘만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스마일 언니. 우리 스마일 언니도 반갑습니다. 또 누굴까요? 우리 성분이.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여기 오랜만에 강아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가수구 김보경 씨예요. 저희 페보열의 한 분이 보고서, 체험이지만 자주 못 뵙고 하는데, 오늘 많이 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생일이어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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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그리고 여기 우리 미소 언니. 그리고 여기 우리 미소 언니.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 반갑습니다. 좋은 기 먹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만 맛있는 거 먹어서. 이거 불러요, 이거 빨리 먹어. 아니야. 다일까늘 이거 먹어. 여기 우리 회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여기 먹을까요? 노래하는 작곡가 선생님 김경우 선생님하고 사모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빛내주시고 감사하다. 손미야, 손말씀 한번 가야지. 네, 오늘 우리 마스터 언니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유빈아 가수님이 좋은 자리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김정호 작곡 작상이 부인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하게 음식도 드시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김정호 선생님 항상 이렇게 좋은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령 월때마다 맛있게 먹자 합니다. 고객님 구독자 여러분. 양세균 간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양세균 특살랍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돈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면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재규 단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스터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만 좋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프지만 안 좋겠다. 모든 분들이 우리 아가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공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 또 김종오장 국가님이 축하의 자리에 오셔서 이 팬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일꾼 과정마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팬클럽들 모두 모두 박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너무 고기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회원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항상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늘 함께 있었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우리 양재규 팬클럽 화이팅! 양재규 팬클럽 화이팅! 감사합니다.